TINTA 저희 TINTA 저희 일본 프로모션 중인데 도쿄 콘서트를 이어서 오사카에 와서 콘서트에 결계됐습니다. 총 2부 두 번의 공연을 하고 여기는 TINTA DERITI입니다. 이 안에서 지금 멤버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. 여기 넣으면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줍니다. 웃는 시에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해. 오케이 오케이. 가만히 있어야지. 어 가만히 있을 거야. 우리 지금 먼저 할게. 오케이 소원아. 소원아. 야 야 쟤 버렸지 지금. 봤잖아 버렸잖아 저거. 아 너 지금 했잖아. 들어갔어. 들어 소원아. 소원아. 네 이제 공연 시작 5분 전인데요. 어 오사카에서의 공연.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일본을 찾아와서 공연하는 거라 굉장히 설레고요. 저번 주에 도쿄에서 성황리 맞췄는데 오늘 오사카 공연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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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easier. 원 End. 네 처치 겨울 성황에 나만 Harris fight ветTS famil 선음이els 아니 이러니 널 알고 널 볼수라도 있듯 기다릴게 손을 맞춰 누가 한다 했다 아 안 안 내 심장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 해주면서 소원 들어주길 대신 소원이에요 여기 인정이 저희한테 하는 애교죠 부끄러울 때 나이스 정말 몰랐어 baby girl 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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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밤으로 넌 미미란 말 너로 얘기해 같이 아기는 건가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기록밤에 나의 자리에 매일 하루 시작해 네 생각에 네 입가에 미소 가면 떠낼 계속해 나 없어 자기야 밥 먹었어? 내가 꼬꼬만 넣어 그게 방금 아시테루 나랑 꼬꼬 할래? 오싹카에서 오랜만에 콘서트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즐거우시길 바라고요 저희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 올 때마다 이렇게 와주시는 우리 일본 엔젤들 너무나 고맙고요 이번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바로 틴탑의 오사카 일본 대기실입니다 아 네 각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뿅 네 천진씨 네 뭐 하고 계시죠? 정연씨 네 목을 풀고 있습니다 아 한 번 보여주세요 목을 푸는 거에 입술 푸는 거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입과 목을 푸는 거에요 입도 이렇게 풀어줘야 할 발음이 어 한 번 그러면 I will 오오 굉장한데요? 네 굉장합니다 그럼 다음 사람으로 이동해 볼까요 뿅 창조씨 네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? 엄마랑 문자 못했어요 아니요 어머니와 문자 네 오오 루밍 하셨나봐요 일단 이제 리키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리키씨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왜 헤드셋을 끼시죠? 혼자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려고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근데 리키씨 네? 헤드셋 끼는 그 열정 저는 리스탑트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틴탑의 오사카 어 이제 일본에서의 오사카 오사카에서의 야 오사카 네 오사카에서의 그 공연 오사카에서 오사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 여러분 내일 한국에서 있을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틴탑 오사카에서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나고 재밌고 유쾌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의 틴탑이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직 틀려 안 되죠 마음이 있어? 감사합니다 네 현지씨 네 지금 머리를 수정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수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땀을 1부에 너무 많이 네 잘 알겠습니다 커트 네 리키씨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 어떤 옷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잘 알겠습니다 커트 창주씨 지금 벨트를 차고 계신데 어떤 벨트를 착용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커트 자 얘들아 얘들아 말 좀 들어봐 우리 오늘 파이팅 하자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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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수 형 창현이가 할 말일 때 민수 형 이리 와 형 창현이가 할 말일 때 진짜 이건 할 말이 있어 이거는 제 집 다들 집중해줘 무대에 집중해야 돼 알지? 응 이제 한 10초 남았어 응 10 9 준비됐지? 자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볼까? 그러면 멘트 한 마디씩 하고 멘트 한 마디씩 하자 우리 대표 형부터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고 하자 자 야 뭐해 해보자 해보자 뭐하는 거야 자 파이팅 빨리 자 팀 탑 파이팅 아 하이팅 하이팅 우리 남게 하는 거야 우리 남게 나 처음부터 나갈게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 여기 꺼져 있어 난 지난 죽겠어 사랑 물론 그 자로는 전체되어서 바로 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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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훌륭하게 끝까지 못 가고 오직 이 고였던 우리의 사랑 어우 밤을 굿 만일을 굿 영소적인 아름다운 보일의 기억도 숨길 수 없었어 우리의 꽃분논, 우리의 사랑 우리는 결정으로 미련과 아직까지는 시간에 Oh baby, 네너로 내 곁에 있어 저런 기분을 까나나낼게요 이전에 기분이 좋을 때 하는 여전히 여행을 칠는데 이걸 천지근히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창동아! 아, 조금 있었지? 아, 그게 아니라고. 아저씨잖아, 그거. 쇼리도 주사람. 소리도 이거라고요, 소리도. 원진 씨야! 매일 바라멘이 아왓 고잉